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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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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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 주 맘게야 소서 얼음이 담긴 곳에 빛을 가지고 철만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 안 있는 곳에 미래가 붙이고 그 봄이여 그곳에 오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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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